나 전화 받았습니다 귀한 전화인데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보시다시피 뭐 좀 먹는 중이거든 나 원래 밥 먹을 땐 전화 안 받는데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살펴보기를 잘했다 식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네 전화보단 덜 중요하니까 예전에 이걸로 솔한테 엄청 자주 혼났다? 뭐 먹을 땐 전화 받지 말고 먹는 거에만 집중하라지 뭐야 솔은 가끔 보면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나나 리오처럼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정신으로 살아도 좋을 텐데 말이야 아 물론 굳이 솔한테 혼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집중하는 시간도 있지만 말이야 예를 들면 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랄까? 음 그래도 역시 너무 우물거리는 건 보기 안 좋을 것 같네 난 너한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거든 너는 입에 뭐가 잔뜩 들어가서 말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귀여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 지금은 밥 먹으러 갈게 나중에 또 통화하자 밥 먹으러 갈게 야채라 자